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진희입니다. 다양한 무용 가운데서도 우아한 춤이라고 하면 단연 발레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전문 무용가들만의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오늘 저와 함께 아름다운 발레의 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화려한 무대 위, 아름다움을 뽐내는 무용 발레. 백조의 우아함을 닮은 전문 무용수들의 모습에 반해 최근엔 취미로 발레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우아한 발레의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찬바람 부는 겨울. 발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발레 전문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후 일찍부터 연습이 한창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의 나라를 정말 동경했었는데요. 오늘 발레 보여 본다니까 정말 설렙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연습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전 10시 발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잔잔한 클래식 음악에 맞춰 우아한 몸짓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발레. 정말 우아한 발레에 많은 분들이 로망을 갖고 있고 저도 그래서 기대하고 왔습니다. 발레라는 무용은 어떤 무용인가요? 발레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궁정연예에서 탄생을 하였고요. 16세기 이후에 프랑스로 전파되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무용입니다. 과거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피렌치에서 시작된 발레. 이름 역시 춤을 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됐다는데요. 웅장한 무대. 화려한 몸짓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여러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많은 분들이 보면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겨울에 대표적인 호두까기 인형 같은 작품과 영화에서도 나온 백조의 우수라는 작품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인분들도 많이 취미로 발레를 하셔서 많이 더 발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발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발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발레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발레는 유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레 보면 유연한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동작도 발레 이렇게 높게 찬다든지. 그래서 뻣뻣한 사람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오실 분이 있어요. 뻣뻣하고 유연성이 아예 없는데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점점 6개월 이상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유연성은 길러져 있습니다. 저처럼 뻣뻣한 사람도 할 수 있군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두 번째 궁금증. 발레는 나실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발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매도 좋고 이렇게 목도 길고 참 좋은데 저처럼 통통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발레를 하다 보면 몸 라인이 굉장히 예뻐져요. 근육을 길게 늘려서 쓰기 때문에 몸 라인이 예뻐져서 균형 잡힌 몸매가 근데 살이 단시간에 확 빠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몸의 균형이 잡혀가면서 몸이 굉장히 예뻐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세 번째 발끝으로 서는 비결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발레 하시는 분들 보면 발끝으로 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발끝으로 서는 거는 포인트 슈즈라는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설 수 있는 건데요. 그 슈즈는 바로 신을 수는 없고요. 일반 이런 슈즈를 그냥 슈즈를 신고 플리에 업 이런 동작을 반복 연습을 해서 발목의 힘을 기른 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하셔야 그 포인트 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포인트 슈즈를 신을 수 있는 건가요? 1년 이상 하시면 발목이 힘이 많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으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큰 동작을 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처음에 발을 잡고 기본부터 다진 후에 충분히 누구나 신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랫동안 발레를 연마해온 전문 발레나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발레의 세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손짓 하나에도 우아함이 묻어나죠. 이 작품은 여러 발레 종류 중에서도 낭만발레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발레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초기 궁정 발레를 시작으로 낭만발레, 고전발레, 현대발레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낭만발레는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품이 많은데요. 발끝으로 서는 포인트 기법이랑 상체는 달라붙고 치마 부풀린 치마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로맨틱 티티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의 작품이 많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845년 안무가 주일 페루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만든 파드 카트르 마리 탈리오니, 파니 체리투 등 당대 최고의 발레리나 4명이 참여해 낭만발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발레 발레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의상과 몸짓.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발레가 바로 백주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으로 대표되는 고전발레입니다. 화려한 발레의 기술에 춤과 마임을 더해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고전발레의 특징이라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중세시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 레이 몬다입니다. 정말 우아하면서도 아름답죠? 열정적인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이 많이 나시는데 발레가 우아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힘든 무용인가요? 저희는 일단 코어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네, 복부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토슈즈 위에 올라서려면 다리 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많은 운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힘드신데 덕분에 보는 사람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낭만 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발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고전발레는 우선 튜튜 의상부터 달라지고요. 저희는 클래식 튜튜을 입고 그래서 더 다리라인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발레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무용수들이 스토리 속에 표현을 하는 데 더 중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발레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20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현대발레입니다. 전형적인 발레의 틀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의상, 자유로운 몸짓이 돋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발레 고유의 의아함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낭만 발레랑 고전발레와 다르게 조금 몸에 자유로움이 좀 있어서 훨씬 이제 표현하기도 더 좋고 자유로움을 풀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오히려. 발레리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현대발레. 이렇듯 발레는 장르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발레 한번 배워봐야겠죠. 발레의 상징 토 휴즈를 신고 시작합니다. 아까 멋진 시연을 봐서 그런지 지금 좀 긴장이 됩니다. 기본 동작부터 알려주세요. 그럼 뿔리에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아, 뿔리에요? 네, 뿔리에는 이제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양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이렇게 모았다가 펼칠 수 있는 만큼만 펼쳐주세요. 그대로 무릎을 옆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뿔리에. 그대로 엉덩이 힘주면서 올라오고.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거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발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뿔리에. 살짝 오스캉스럽게 보이긴 해도 우아한 발레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뿔리에는 발의 위치에 따라 총 다섯 가지 동작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근력을 키우고 아름다운 자세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손동작을 배워볼까요. 먼저 양손 아래로 모은 앙바. 가슴으로 들어올리는 아나바. 그리고 머리 위로 올리는 앙오 등 손동작도 다양합니다. 손과 발의 기본 동작을 익혔으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이제 턴 동작까지 도전해볼까요. 박지훈 리포터. 입술을 앙 다물고 정말 열심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턴까지 졸고 나니까 뭔가 발레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다리 근육이 막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일반 성인 회원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아주시고 있거든요. 근력에도 좋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최근 발레가 다이어트와 체형 교정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취미 발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이상 꾸준히 배우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그랬을 때부터 뭔가 로망인 게 있어서 알아보다가 이제 요즘은 성인반이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하게 됐어요. 해보시니까 로망 그대로인가요? 로망 그대로이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의상을 입었는데 내 몸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하고 내일 반성도 되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보기에 되게 아름답고 우아하잖아요. 맞아요. 동작을 발레리나들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 동작을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볼 때는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운동이 되고 있어요. 발레와 사랑에 빠진 건 성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꼬마 친구들도 발레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발레리나까지 꿈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뭔가 한다는 거 그런 거에 되게 즐거워하고 있고 이쁜 동작 이쁜 옷 입고 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춤 발레.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발레지만 어느새 우리 곁에 친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우아한 발레 매력에 취해보시면 어떨까요?